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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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진거라고는 꿈밖에 없는 세탁소집 딸 공드립 역할이고요 워낙 천방지축이고 또 왈가닥이면서 정도 많고 따뜻하고 굉장히 허당끼 있는 24살의 소녀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담된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전극이 처음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아이돌이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단 열심히 해서 KBS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1위 드라마 그리고 감독님의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멋진 작품 만들고 싶고요. 정말 한번 부서져라 열심히 또 재밌게 촬영을 할 것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 네. 제가 원래부터 연기에 대해 연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저는 시스타 활동도 하면서 어 이 드라마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입체적으로 조금 고될 수는 있는데요. 정신적으로 아주 행복한 스케줄이어가지고 항상 힘내서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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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